고... 한 번 밖에 못했네? 어? 아니지? 저 파이프 빛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냥 빛 반사된 거죠 쟤? 음... 여기도 열었어... 고... 이런 거! 이런 거 딱 좋은데 말이죠! 왜 못 줍니? 왜 주실 수가 없니? 응? 어쩐지 오늘 운이 좋더라니만 왜... 할 수가 없니... 왜... 여기도 못 올라가고...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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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터리는 어디 있을까? 이 배터리 응? 응? 아니요 아직 알려주지 마세요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아직은 할 만합니다 한 번 막혔다고 뭐... 에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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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 달려! 그 여자애한테 다시 가볼까? 여기 부엌이 여기 있었죠? 그 여자애랑 같은 층이죠? 그 여자애랑 같은 층이 어디 있더라... 여기였나... 응? 일하고 있어서 바로 알릴 줄이 좀...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혼자임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여좌이방이... 아 저기있다 깜짝이야 오잇! 야 쟤 아직도 여기있어? 징하네 쟤 남자야 여자야 수녀인데 수녀가 아닌가? 사제 뭐 이런건가? 오 뭐야 삥 돌아서 일로왔네요 또 흐흐흐흐 하하하하 에임이 너무 안좋네요 이 자식아 이거라 마거라 오예예 맞췄어 맞췄어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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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락스 맛이 어떠냐아 어? 포기한듯? 아 제 몬스트롬을 보고 제 겜방을 보기 시작하신거에요? 어 이거 뭐있다 여기 이거 뭐야? 개구멍같은게 있어 여기 여기 아 제 몬스트롬 부터 보기 시작하셨구나 몬스트롬 때도 완전 진짜 저 되게 바람이였는데 바람 불어와 킥은 안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뭘 던질 순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게임방송합니다 이제 이 난로는 음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쟤 왜 또 왔어 쟤 왜 또 왔어 왜 여기서만 맴돌지 쟤 왜 또 왔어 왜 여기서만 맴돌지 이런덕 이런덕 간거야? 나간거죠? 다시오지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리모컨 저 좀 갖다 써도 될까요?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주라고 제발 때린다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어 뭐야 어 난 그냥 그냥 저기인 줄 알았더니 우와 아 배터리가 저 배터리야? 아니 아까는 그냥 하얀색 점만 찍혀있더니 갑자기 갑자기 배터리가 됐네 저 리모컨이잖아 리모컨 배터리를 뺐다는 건가? 뭐야 뭔가 오늘 느낌 좋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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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왜 니가 쫓아오니? 징 이 여전엔 어디 갔지? 우와 신난다 어 이거 왜 안 열려 저id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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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아아 Coke 오이cep Ziel других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도망가, 도망가 여기로 도망가, 여기로 아, 지금은 안된대, 와아 그냥 기어들어가면 되잖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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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와, 그래도 겁나 열심히 잘 뛰네요 아 그래도 뛰다가 지치진 않네 아, 뭐야, 여기도 뭐 아, 나 여기, 이거지, 배터리 아, 아니, 왜 거기서 열어? 왜 거기서 나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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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이제 하아 그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했다 아까 그 이렇게 하얀 점으로 리모컨이 이렇게 하얀 점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냥 유인 아이템 그 던지는거 그런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보 배터리라니 리모컨에 있는 배터리를 빼올 줄이야 그걸 몰랐네 근데 아까 거기 없었으면 그냥 처음에 흰색 그것만 보고 생각없이 그러고 갔으면 계속 헤매는 거 아냐 지금 방금 그걸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벌 수 있었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지난번에 너무 헤매는 날을 어여피 여기샤 이건 뭐지? 웬 분무기인가? 오일캔 기름 지하선반 위에서 찾은 어느정도 비어있는 유난한 유캔 기름을 쳐서 고착 장시로 쓸 수 있겠다 오우야 던지는거 다 썼네 주소가 이제 그러면 기름을 기름 아까 그 수레에다 붓나? 끼었나? 아이 나와나와나와나 기름같은걸 끼었나? 한 번 해볼게요 뭐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괜히 여기저기 헤매봤자 시간만 낭비하니까 아까 그 수레같은거에다가 기름같은걸 끼얹져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소리야? 내려오는 소리야? 밥이요 저 밥은 아까 저녁때 먹었죠 댕장국에 먹었으면 댕장국 으잇 우와아 아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내려가지 또 거기서 그러고있냐 남난 시르다 흠 그 사람은 너의 사람은 너의 뼈 너의 목소리 너의 뼈 너의 벗는 너의 벗는 너의 벗는 뭐래 랩을 하고 있어 갑자기 아 진짜 그나저나 이 여주인공은 왜 차량을 탈취한거지? 그것도 아까 뭐 누구 죽이고 탈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도대체 무엇때문에 수리공을 뭘로 내리쳤다고 그러니깐 유튜브 버퍼 있습니까? 닭벼슬같은걸 쓰고다니네 뭔가 애초에 무슨 병원 소속이라고 하면서 왔잖아요 의료 뭐 그게 소속이라고 그것부터가 그러면 거짓말을 친건가?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차량을 탈취할 수는 없을테고 탈취하고 올필은 없을테고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뭔가 이 여자도 뭐가 있어 보니까 음 나 저장할 건데 저장할 건데 예에에에의 어그로 풀렸나? 오케이 풀렸으면 바로 2층으로 갑시다 아닌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자 가자 에쓰 버퍼가 심해요? 그 정도야? 그..그럼 칵.. 카카오.. 로 보시는건 어떠실지 카카오는 저기 버퍼 없죠 지금 카카오는 버퍼 없대요 여러분 사용하기 이왕 보시는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에.. 되네? 크흐..여기서 저장할수 있구나 맞아 아아..똥망충이 저장하..잠깐만 에너지 채우고 쳔두협의 저장 찡 오늘은 유튜브 버퍼가 좀 심하긴 해요 아 그래요? 하.. 왜 그럴까 유튜브 그 다음에 어 여기 뭐 있다 벽 너머에 또 뭔가 숨겨져 또 또 벽을 뚫는 건가? 비밀복도 있는 회벽의 틈을 왜 아까 그건 뚫고 얜 못뚫어 그럼 뭐 망치 같은 게 있나? 어? 사진이다 아기 사진인데요? 왜 훌쩍 커버렸니 왜 제니퍼가 된 거야 아 도대체 뭘까? 어? 셀리스트는 왜 제니퍼가 된거야? 어 여기 흰색 점있다 으하 이걸로? 밀어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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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으으으 좋아요 어 제니퍼랑 셀레스트의 관계가 뭘까 도대체 진짜 동일 인물인건지 아 근데 왠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해석한 사람들도 번역하신 분들 역시도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니까 뭔가 게임을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다 여기도 누구 이것도 아이 방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뭘 해야해 여기도 아이 방이에요 아 여기 문이 있네 또 오우 뭔 소리야 아 멍때리다 제 목소리 놀랐다고요? 뭐야 피 있고 아 이런 욕조 부럽다 나도 이런 욕조에 몸 좀 담그고 싶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저런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어요 어 뭐지 뭐가 찡개 소리인데 어? 뭐가 막 윙윙윙해 어? 여기 뭐 보래 eth 어 이거 벌이래 어 집이 더럽게 더럽대 내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 다시 만나봐야 했어 그래야 죄조한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제니퍼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빠가 모든 문과 창문에 철장을 설치해놨으니까 아빠가 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날 안쳐놓고 또 체면 시술 세션을 진행했어 그 망한 약을 이용해서 약이 온 이후로 내 방에서 나가는 건 처음이야 안에 너무 깜깜해 내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겠어 모든 기억이 흐려진 겁니다 엄마는 좀처럼 말하거나 식사하지 않으셔 엄마도 나처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내가 떠난 이후로는 매일 내 방에서 같이 주무셔 밤에 엄마와 함께 잠을 자 저 침대에서 둘 다 몸을 둥글게 말아서 누워있어 아빠가 우리를 여기에 가두었어 벽을 통해서 아빠가 기도하고 우는 소리가 다 들려 엄마가 고백하기 모두 다 그 사람들 잘못이래 내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말았으면 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도망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엄마가 날 도와주실 거야 엄마한테 옷장 뒤에 있는 판자들 가운데 엄마한테 위치가 잘못됐다는 점과 통로가 생겨서 다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대 다락이 아직 철창을 걸지 않은 유일한 장소라고 하시더라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아 배수관을 타고 나가래 으흠흠흠흠 뭐 놔두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 배배님 주무세요 세상의 꼭대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걸 기억해냈어 세상의 꼭대기 그 사람들이 오고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무슨 난리야 돼 그래서 여기서 누른기를 Foot xN 무슨 소리고 들려 헥? 뭔 소리고 들렸어 닿지 automotive 닿지 할 souha nobody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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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뭔데 뭔데 어우 나방 나방 전부 다 당신 머릿속에 있어여 우와 어 쳐다보지 말래 우어 우와 으어오어어어어엳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뒤로 돌아? 니가 보고 있는 건 진짜가 아니야 뭐 어쩌라고 뭐하라고 여기 못 지나갈 거 아니야 안되네 어떡하지? 뭘 자꾸 뒤돌으래 아 거울 거울을 보지 말래요 거울을 어떻게 하는 건가? 비어스 아 그러네 여기서 계속 원래 아이템 하나 먹으면 없어지거든요 얘는 근데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 맛집이야 거울 거울에? 그렇구만요 이거 봐 무한 리필이야 거울이 많구나 어 이거 안 깨졌는데?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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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 말라는 게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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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장실 거울 깼니? 저거 내가 깼었니? 잠깐만 저거 왜 깨져 있지? 거울 내가 깼었나? 이거 깼는데 거울 잠깐만 내가 깼었나 봐 딴 거 딴 거 또 또 어딨어 여깄다 거울이 많구나 애초에 거울이 많았구나 아 겁나게 챙겨 겁나게 챙겨 겁나게 챙겨 여기도 있고 아 이게 또 포물선을 그리네 좀 가까이서 해 그렇지 또 있어? 또 어딨어 여기 있네 또 오케이 또 있어? 여깄네 또 아 다 맞네 어 없어 어 나 겁나 챙겼는데 됐어 뭐야 이제 뭐야 이제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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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는데? 다 깼습니다 아 여기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와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예 닫겠습니다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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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르라고? 응 응 오우 오우우우우 бу우우우우우우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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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도로 빠졌네요 와 웬고생이 웬고생 냄새 안날나 도전과제를 탈성함 하수관을 통해 탈출하라 여긴 달리지도 못하네 하수관 도가 바로 위에 있나봐 오! 뭔소리인데 헤엑 뭐야 뭐야 왜 오오 헤엑 이 은onic 부 정하는 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